반갑습니다. 여러분 펑입니다. 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장수말벌이 난리가 났습니다. 지금 밑에 보시면 완전 시체청구 지금 이게 제 벌통이 아니고 저한테 이제 벌 배우시는 분들 벌통이거든요.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한테 벌 배우시는 분들 벌이 다 피해를 입네요. 지금 등거운 말벌도 지금 이거 이 뭐라고 하겠나처럼 이제 잔챙이들 먹으러 왔고 장수말벌이야 뭐 너무 많고 끝났고 이 통은 끝났습니다. 보면 어제부터 죽인 것 같아요. 어제부터 여기 보면 앞에 엄청나게 죽였죠. 얘는 또 들고 와네. 하이에나처럼. 그리고 두꺼비까지. 거의 완벽. 니 가만히 있어라. 밥줄게. 일단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? 두꺼비를 여기다가 한번 앉혀놔 봅시다. 두꺼비를 앉혀놓고 얘들 먹는지 한번 보고 안 먹으면 빨리 잡아가지고 죽여지마. 헤이 꺼비 꺼비야 일로와. 아 이 새끼 안나오네. 아 니 여기도 있나. 이 새끼야 이 새끼야. 그렇지 나와 나와. 나와 나와. 나와 나와. 나와. 아니야 아니야 일로와 봐봐. 아니 와봐라니까. 친구야 밥줄게 일로와봐. 아이참. 그렇지. 저리로 가봐. 그렇지. 저리로 가봐. 꽉 있다. 오 안먹는다. 두꺼비가 먹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. 아 가만있어봐. 친구야 밥줄게. 이거봐. 밥봐. 이거 봐. 밥 졸라 많지. 오 안먹는다. 다 안먹습니다. 다 안먹으니까 그냥 바로 붙이겠습니다. 너무 늦다. 여기 지러브. 지러브. 다시 돌아온. 오랜만에 돌아온 지러브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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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제가 카메라 안 안 두고 와가지고 아 씨 돌아서. 손에 이거 휴대폰 찍어 가기엔 되게 힘드네. 여기 지러브를 펴서 여기다 붙이겠습니다. 저 애들을. 와 이렇게 끈끈끈하게 만드는. 이렇게 해가지고. 꺾고. 꺾고 건 다음에. 옆에 놔두고. 장수말버를. 붙여야 됩니다. 일단 이거를. 이래가지고. 이래 붙여야겠다. 오 씨바. 오 씨바. 여왕 이기야 이 친구까지 하면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온 놈들은 가만 있어라 이 친구는 왜 두꺼비가 안 먹었지 두꺼비 어디 갔냐 두꺼비야 어디 갔냐 또 온다 또 온다 계속 온다 계속 온다 계속 일단 이 가드를 다시 쳐놓겠습니다 친구가 바로 왔다 구하러 온다 구하러 온다 그렇지 친구들 구해라 구해라 친구를 안구해? 동료를 안구해? 니가? 동료를 구해야지 마 응? 니 동료도 산거 뭐야 아이씨 지독하니 지독해 여기 몇 마리냐 하나 둘 셋 넷 다 열여 열여섯마리 여기 나는 새끼 열일곤마리 그렇지 구하러 와 그렇지 친구 구하러 와 그렇지 잘하네 그렇지 그렇지 거의 뭐 파티 그렇지 더 깊숙이 들어가 쑥스러워하지 말란 말이야 이 파티 너도 인싸가 될 수 있어 응? 이 파티에 너무 쑥스러워 하지마 계속 이런데도 계속 들어가는 버릇을 해야지 너도 인싸가 된다고 나는 들어가면 안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평생 그 인싸가 될 수가 없어요 이봐요 얼마나 즐거워 지금 여기 이 새끼 이거는 등검말고 이놈아 이거는 거의 하긴 하네 진짜 뭐하노니? 응? 일단 열 마리 이상이 왔다는 거는 이제 본대까지 다 전체 다 온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패러문을 풍기면 더 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진짜 차참하다 차참해 이렇게 한 개 더 깔아놓고 또 오네요 계속 오네요 이 새끼들 어디야 대체 어디에 본진이야 너희 하... 처참합니다 처참해 직접적인 공격을 안 당했더라도 이제 이 장수말고리 이렇게 많이 오니까 얘들을 이제 열로 죽이려고 막 우르르 몰리다 보니까 자기 몸을 너무 혹사시켜서 이렇게 결국 몸이 상해서 못 날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결국 못 살아요 결국 죽어요 좀 있으면 실질적으로 공격당한 애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목이 떨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공격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목만 딱딱 따거든요 장수말벌들이 이 싸가 좀 새끼들 이 싸가 좀 새끼들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옆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일단 착쌀을 내고 다음날 여기 오고 그다음 저기 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새벽부터 저기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제가 발견을 한 거죠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금방 와가지고 붙었네요 그렇지 니는 그래도 조금 그게 있다 니는 인싸가 될 자격이 있다 그나마 안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안이 어느 정도 상태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벌이 많이 죽어가지고 안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벌이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다행이네 계속 오네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친구만 구해란 말이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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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역시 확실히 인싸들은 달라 오자마자 바로 이게 그거 하네 껴 하나뿌네 흑인들처럼 에이 왔어 하면서 바로 바로 하나뿌네 니는 왜 여기 있는데 대체 니 부트라고 해놓은 게 아닌데 와 그새 둘이 싸워가지고 여기 보이요 날개를 잘랐습니다 날개 여기 있습니다 오자마자 싸우고 그러는 저는 일단 가봐야되거든요 가봐야되는데 아 이 새끼들 때문에 가질 못하겠네 등검 마이벌 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행인들 사이에서 놀고 싶지 않아? 일진행인들 사이에서 놀고 싶지 않아? 언제까지 어중간하게 2진으로 남을까요? 같이 놀아 일단 이거 붙여놓은 거 보니까 장수마이벌들이 일로 오거든요 이리로 오는 거 보니까 아마 계속 올 거 같아요 계속 올 거 같아요 계속 올 거 같으니까 저는 진짜 급해가지고 지금 내려가 봐야 됩니다 두꺼비한테 먹을라 했는데 두꺼비 이 정도면 거의 내가 봤을 때 6개월은 안 먹어도 되겠는데 오늘 다 먹었으면 큰 먹을 거고 없다 먹을 거고 없어 장수말별들은 이제 제가 한 20마리 가까이 잡았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안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세력이 부는 때라서 지금 이 세력이 왔다는 거는 아마 지금 선발된 본대들은 거의 다 왔다고 보시는 편이 맞아요 오더라도 아마 일로 올 겁니다 얘네들이 이제 지금 계속 움직이죠 네 좀 구해줘 하고 이제 페로몬을 계속 뿜뿌도록 이렇게 해 놔야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등가운 말벌 했죠 요 야들은 여기 붙여놔도 안 붙어요 왜냐면 존나 개인줄이라 가지고 친구 잡혔다고? 그래 뭐 다가도 살아야지 요런 개념이고 장수말별은 친구 잡혔다고 어딘데? 요런 좀 무식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래 와가지고 바로 파티 참석하면 다같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일 한번 아침에 한번 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아침에 왔는데 그 뒤로 장수말벌이 더 온 것 같아요 한 번 봤을 때 하나 둘 셋 28마리가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0마리 정도 잡았던 것 같은데 한 8마리가 더 와서 붙은 것 같습니다 8월달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장수말벌 피해를 입을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제가 이틀이 됐죠 어제도 아침에 들렸다가 오늘도 아침에 들렸는데 지금 욕이 완전 거의 맛집이 됐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장수말벌이 계속 와요 근데 다 욕이 붙고 있습니다 벌써 아침에 두 마리가 잡혔어요 그리고 지금 또 주변에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계속 날아다니요 지금 해가 너무 강해서 지금 이게 다 녹아버렸어요 녹아서 흘러 흘러내리고 있는데 온다 소리 들린다 보이시죠 이 새끼 이 새끼 자 일로와라 그렇지 일로와 그렇지 일로와라 지금 와 이 새끼가 돌았나 바로 한 마리 다네 아 아 아 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때려주면 이렇게 때려주면 엉덩이가 연장이 되죠 그러면 이제 얘는 꼬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새집에다 붙여줄게 얼마나 넓고 좋아 혼자 사용할 수 있고 자 이용해 여기 이용해 대략 편하게 누워라 편하게 편하게 누우면 되지 불편해하지 마라 안 불편해도 된다 편하게 누워 있어라 이렇게 등들이 되고 어우 똥마려 일단 거취를 살짝 해 놓고 갔다 오겠습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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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에 또 한마리가 더 붙었네요 여기 자꾸 붙는구나 너희 아직 여기 친구들이구나 너희 친구야 이거 일로 온다 어이구 이 친구는 뭐 불리 했네 엉덩이 그새 불리 했네요 스페이스 엑스야 어 2단으로 그것도 일단 지금 최종적으로 얼마나 붙었냐면 35마리 정도가 붙은 것 같아요 제 말도 안되는게 이게 지금 끈 이거든요 지금 끈인데 이름이 지러브에요 지러브 월만 사랑하면 안나줄 정도야 이런 등검은 것 같은데 어이구 와우 지기고 장풍으로 거의 장풍으로 떨어뜨렸다 빨리빨리 와라 빨리빨리 빨리빨리 와라 야 너를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뭐 낫도 같다 낫도 아 우아 보였습니까 지금 이 치우니까 미스 핀셋을 물고 그 힘으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어 이거 햇빛에 녹아 가지고 흘러내려 버려 가지고 조금 그 이제 접착성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제가 한 20분 짜리 영상을 한 편 다 보고 기다려 봤는데 이것밖에 않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뭐 차근차근 한마리 두마리씩 이렇게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밖에 안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들 인사하라 정신이 있네들 있지에 누구 인사해라 눈이 진짜 낫도 같다 근데 헤이 스페이스 엑스 이름 정해준건 니가 처음이다 친구야 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린데 듣고 다니면서